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영원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놀아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요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한 줄을 아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또 예배를 함께 공유하는 귀한 자리가 열려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저희들이 예배 그러면 어떤 예배들이 떠오릅니까? 주일 예배 기억나시죠? 또 오늘처럼 수요 예배 있고요 또 순 예배도 있습니다 또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예배들은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죠 교회나 혹은 교단마다 어떤 다양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 귀에 저희 온누리 귀에만 해도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배 중에 간증을 예배 중간에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엘피스 귀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교동문을 낭독하고 있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근에 세들뱃교회가 있습니다 세들뱃교회 예배를 가시면 먼저 찬양이 시작되죠 찬양팀에 찬양이 있고 바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서 간단한 기도를 하시고 끝납니다 제가 최근에는 LA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모자이크 교회는 정말 처음 경험해 본 신기한 예배였습니다 그 모자이크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헐리우드 길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면 예배 본당이 저희처럼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고 온통 다 까맣습니다 심지어는 이 벽까지 까맣고요 모든 것이 까맣다 못해서 무대 스테이지도 거의 다 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스테이지에 또 하나의 스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스텝에는 한쪽에는 드럼이 올라가 있고 또 한쪽에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혹자는 그것을 영화관에 온 것 같다 혹은 극장에 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제가 느낀 그 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클럽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조명이 사이킥이 돌아가고요 예배하러 온 젊은 청년들은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그러한 예배를 보고 또 저희들처럼 전통적인 예배를 보고 이런 다양한 예배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들이 다른 틀린 예배인가 아니면 잘못된 예배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워십입니다 워십 그 워십이라는 단어는 월스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월스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십이라는 것은 배 이런 게 아니라 파트너십 혹은 프랜십 할 때의 그 십이죠 바로 포지션 혹은 스테이터스 스탠딩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워십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워십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분이 예배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삭의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얼핏 보면 이 22장, 창세기 22장은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모순입니다 도덕적인 모순이죠 또는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것은 그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모순이죠 그 언약을 파괴해야 되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과제로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가 저는 오늘의 본문을 특별히 예배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에 치우쳐서 도덕적인 모순, 또 신학적인 모순이 있다고 포커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라는 안경을 끼고 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본문이 의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또한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찬양을 했죠 주일 예배를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찬양팀과 또 성가대가 올라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온누리교의 장점이죠 예배 중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이라는 절차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하며 또 축도로 끝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없는 예배는 없죠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과제가 부여되는데 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우물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얻게 된 그 우물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릅니다 21장 34절 마지막 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모리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리아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나 어떤 분은 준비된 땅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여호와 이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것과 맞춰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좀 더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면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야가 여호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라는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정하시고 선택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지금 모리아라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배는 장소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3일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블레스 땅에서 그 모리아까지 가는 그 길이 3일이 걸렸다는 것인데요 약 70km에서 80km 정도 km로 그 정도 되는데 그 거리가 사실은 얼바인 이곳에서 LA 정도까지 거립니다 그 사실은 먼 길을 3일 동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꼭 맞다 혹은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3일간 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난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또한 애굽으로 가게 됐으며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셨고 또한 그 언약 가운데 이상 너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등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을 찾으셨다 그 의인은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저는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의인은 바로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일간의 여정은 예배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여정에서 더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과연 예배란 어떤 것인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배자인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내왔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3일간의 여정 동안 나누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은 삶을 나눈 것은 그것은 결국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매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2세의 아들 중에 사무엘이 가서 사올 뒤를 이을 왕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생각하죠 이 사람이면, 이 아들이면 왕이 될 만하겠네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의 중심은 무엇에 포커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처음 시작된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좀 살펴보면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왜 과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것만 받았을까? 본문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은 아벨이 평상시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중심에 두었던 것이 예배의 재물로 드려질 때 표현이 된 것이죠 가인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마땅히 그가 얻은 농산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죠 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둬진 소산 중에 그냥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이 준비되어지기까지 과정에 있었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식과 형식주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했고 전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거나 소개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배 형식은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주의라는 것은 전혀 필요치가 않죠 형식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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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통해서 예배했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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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때문에 예배된 것이다 이런 이런 형식이 있다면 예배는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죠 그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12장에서 꾸짖으십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에 보이는 외형은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것을 남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형식만 갖추어 따르는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으면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도 많은 예배의 홍수가 저희들을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CD가 있고요 또 라디오가 있고 보건방송 일정한 방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또 CGN TV 같은 TV도 있습니다 그런 TV를 통해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떨 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 한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청자이고 청취자로 저희들을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예배를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같이 참여할지라도 단순한 리스너이고 비워이라면 그것은 예배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네 삶에 관해서 약 40여 권의 책을 썼고 또 그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많은 책을 쓰고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다 다시 말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같이 이게 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를 이분은 이 말을 통해서 읽겨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엎드리다 혹은 무릎 꿇다 이런 말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프로스크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서 섬긴다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같이 있다고 여기는 그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무릎 꿇으며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 이 공간을 떠나고 이 시간을 떠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을 둔 그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저희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화가 그런 화가들은 보면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해서 명함의 대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사실은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주 복잡한 심정이 담겨있는 얼굴 표정이 보이죠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삭의 몸입니다 이삭의 몸을 보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얗고 환하며 어쩌면 평온하기까지 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이삭의 몸은 이 환한 평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저희들은 받아들입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과 싸우는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예배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야말로 가장 좋은 예배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이삭이 바로 이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순종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스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스 저자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을 자기가 죽었을지라도 그 이삭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예배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직접 드리는 거였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는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깨야 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로 승화시킨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의 본문에 보여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에는 A, B, C, D, E 이렇게 쭉 있죠 그 중에 B와 D라는 알파벳을 생각해보면 B와 D 사이에는 알파벳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B는 Birth입니다 Birth D는 Death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예배라는 관점을 통해서 그 C를 Choose와 Challenge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그 삶이 저희의 삶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저희들은 예배자로 예배자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이외에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 그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처럼 예배 혹은 주일 예배, 순예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의 활동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예배자 구별된 삶이 예배가 된 예배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예배의 선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라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시고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중에 바로 예배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쟁취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배의 삶을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해서 상용화했죠 어느 날 그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999번을 실패했는데 너는 만 번째도 실패하려고 또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전구가 어떻게 되면 만들어지는지 그 이치를 새롭게 깨달았을 뿐이다 여러분 도전은 결국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잘 아시는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는 이런 이야기죠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일을 위해서 겨울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나무 밑에서 바이오을 켜고 노래를 하고 그러다 겨울이 왔을 때 배가 고프고 춥게 배짱이는 어려움을 겪었고 개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보면 이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해서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나무 밑에서 열심히 바이오을 켜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배짱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하고 음반을 취입하게 되죠 그리고 스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는 그 배짱이의 매니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재미있게 각색된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바로 개미든 배짱이든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함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어느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전도사님은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그야말로 밑받은 독에 물을 붓듯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를 청년들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밥을 사주고 술 먹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먹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녀는 이런데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것은 정말 밑받은 독에 물을 붓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물을 붓다 보니까 그 독에서 생력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쏟았더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지고 나갔더니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이 자리에 오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10편 96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라 전파라는 말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트스는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제목이 Along obedience in the same way입니다 In the same way 한 방향으로 가는 길 바로 예배자의 길입니다 예배의 길입니다 그가 쓴 그 책은 10편에 나오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고 그 중심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 방향을 가야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빙과 두인에 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의 존재 두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빙과 두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교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도전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하늘의 예배를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찬양하는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